와 UA아 그래서 우리는 물 냉면이지 나는 물 냉면 쪽으로는 고수다 그럼 왠만해서만 만족 못시키네 오케이 나는 오늘 자신있어 집에만 냉면 맛이 아니지 가장 후문장 말했던 진짜 후문이 멋지다 진짜 신종 신종이네. 육수나 이런 거 내가 딱 개발한 거야. 그리고 이제 또 그 무청 시래기를 말린 거를 된장에 지지는데 거기에 묵은 총각루가 들어가요. 물에 씻어서. 그걸 지져서 밥이랑도 먹을 거고 그리고 돼지국이 수육에다가 묵은지 싸서. 수육에다가. 땡긴다 땡긴다. 일단 직구 경주 해보죠. 아니 그 방송에서 최초 공개래요. 그러니까 직무를 보는 업무를 보는. 이 테이블도 보통 테이블이 아닌데 보니까. 여기 몇 분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라서요. 컴퓨터는 어떤 업무를 보나요? 인터넷 서핑. 그리고 내일은 검색. 통신기한 검색. 하루에 한 3번씩 해요. 아침, 점심, 점심. 일보다 더 바쁜데요? 자기 검색이 일보다 더 바빠. 굳었겠네요. 이거 너 가만히 보니까 장난 아니다. 저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길고 커. 테이블이 얼마나 긴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이게 왔다 나. 야 알까게 하면 쭉쭉 나요. 대박이지. 최고의 게임 도구야. 그러니까 이게 즉석무기 아니에요. 흔나무예요. 사실 이 공간은 실제 오늘의 주인공. 부흙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부흙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냉장고가 3개네. 저게 김치냉장고 4대. 안에 있어요?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 아니 아니에요. 오늘 이 공간 무대가 오늘 이제 우리한테 해줄. 재료들. 재료들. 재료들인데 이제 돼지고기도 있고. 그렇죠. 아까 시래기. 그리고 이제 그 우측 시래기. 아. 형 이거 진짜 된장 베이스에 볶아가지고. 진짜 진짜 맛있어. 시간맞히기거든. 맛있어. 재료들. 이거 봐봐요. 목욕탕 그거 아니에요? 샤워기가 여기 있어. 이거 뭐야 이런 것도 처음 보는데? 이게 자연을 그냥 다 잘라다가. 야 이거 뭐야 이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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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뭐야 뭐야 육수에요? 돼지고기를. 육수를 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아니 돼지고기 미리 삶아 놓은 거지. 미리 삶아 놓은 거지. 냄새. 아 여기 있나. 된장을 넣었구나. 어. 된장 풀어가지고. 그럼 그럼. 이제 또. 국물만 떠먹어도 맛있는 거 같아. 냉장고. 저기 찰색하려고 할까요? 봐줘야지 이제. 아. 와. 보자 보자. 처음 봤어. 약재인데. 아 저런 것들은 이제 물 끓이는 애들. 아 물을 항상 저기다 약간 끓여서 먹는구나. 그래. 세 개가 무슨 나무요? 그거? 헛개밤. 헛개. 남편분이 이제 그런 술을 무척 드신다고 하네요. 심하게 드신다고 하네요. 헛개를 집에 이렇게 세팅했을 때는. 왜 남편이 무척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기 자기가 목욕하는. 가래는 헛개 이제. 어머. 어머. 예쁘다. 우와. 역시. 역시 음식을 잘하는 그릇들도. 입어봐요. 입어봐. 입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에요. 작품. 이거 작품입니까? 실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사용해요. 그러니까 작가의 작품이에요. 되게 아이디어다. 우리도 그릇들도. 어우 예쁘다. 정의를 진짜 깔끔하게 하신다. 전체적으로 진경 씨면 심플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이게 성격처럼. 심플한 거. 냉장고 구경해야죠 또. 냉장고. 여기는 이제. 우와 김치다. 우리 집은 정말 김치가. 한 여섯 일곱까지는 늘 있어 집에. 백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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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무 김치. 파김치. 파김치. 나 파김치 진짜 좋아하는데. 신고여. 배추김치. 하나하나씩. 총각김치. 오이수박이. 이게 정말. 방송 때문에 이렇게 세팅하는 건 절대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저기 가면 김치 냉장고가 또 있는데요. 김치가. 같은 김치라도 익은 김치. 안 익은 김치. 안 익은 김치. 신김치. 이렇게 한 세 가지가 있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오이소박이를 만들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맛을 빨리 비교를 해보면 돼. 살짝 맛은 줄 보여요? 하고만은 그릇 중에. 그릇 중에. 너무 조그만한 거 아니야? 너무 새롭게. 너무 이벌 이벌 이벌. 이벌 이벌. 이벌 이벌.